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책이 안가나서. 아닌가 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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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계속 실습을 하고 대사를 다하겠습니다. 저희도 마지막 기회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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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화나는 일 아니에요. 저 이 시판을 한다고 면장님이 마시고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난 거 아니야. 이제 시작이야. 이제 정말 시작이야, 이제. 내일 나머지 법안, 법원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까지 자꾸 오시게 하지 말았어요. 법안 소위에 28일 날 법안 소위 열리면 물론 당연히 논의를 해주시겠지만 꼭 아이들 법안. 법안 소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.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명 한 명 다 잘 받으세요. 너무 통과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논의를 해주세요. 다 주면 거구나.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꼭 좀 더. 아이들 법이 한꺼번에 다 함께 처리를 해주세요.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둘째 가지고 있습니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게 좀 안전한 한 장만 틀어주세요. 왜 읽고 싶지 않습니까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pomoc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